동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지역내 초중고등학생의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올해 더욱 강화합니다. 센터는 지난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중심의 진로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5개 분야 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체험구레미를 활용하고 유튜브 채널인 와락튜브를 통해 약 100여개의 온라인 진로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일터를 탐방하는 현장직업체험, 대학생활과 학과를 소개하는 캠퍼스 멘토링, 전문직업인이 직접 직업을 소개하는 드림브리지7, 초등특화 프로그램인 영양발견 프로그램 등 총 9개 분야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시대 유망직종 진로체험 교육을 집중적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동기식 교육, 줌, 유튜브 라이브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